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홍콩 운영의 날입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콩 보안법 안건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주요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의 마지막 날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요. 현재 지금 홍콩 사태가 일촉적발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대표대 전인대는 끝났죠. 끝났는데 거기에 상설위원회라고 해당하는 자기들 말로는 중국 말로는 상무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중국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의 입법화 여부에 관한 권한을 상무위원회로 위임시켜놨기 때문에 상무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시키면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은 발동이 되고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미국 의회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약에 가동을 하면 홍콩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보부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한 번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파동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홍콩이나 중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중국은 또 이에 맞서서 미중 무역 합의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한 판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우려되기도 하는 그런 매우 엄중한 순간입니다. 박사님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게 되면 홍콩이 지금 아시아 금융허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지금 국제 자본이 홍콩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홍콩을 더 이상 금융허브로서 객관적인 금융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미국 자본 홍콩 빠져나오고 있고 또 영국 자본도 엑소드스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금융시장을 총괄할 수 있는 세계의 금융허브가 필요하게 되고 각 나라들이 지금 홍콩 이후 포스트 홍콩 시대의 금융 중심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도 일각에서 지금 우리가 혹시 홍콩 이후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없을 것인가 하고 지금 꿈을 꾸고 있고 일부는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을 세계의 금융허브로 키우겠다고 공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홍콩의 한 언론은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은 자격이 없다라고 비하하는 그런 논조에 그를 대대적으로 씌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공화국이다. 금융 자본은 시장의 자유를 먹고 살고 그 자유 속에서 경쟁력이 생기는데 한국은 사사건건 정부가 이거하라 저거하라.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가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국제 자본은 절대로 한국을 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홍콩 언론의 보도입니다마는 이런 보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홍콩 언론들은 일본은 세금이 많아서 어렵다. 결국 이래되면 홍콩 사태가 본격화되면 그 수혜는 싱가포르 금융시장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싱가포르 금융시장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의 금융중심식으로 크게 커 나가고 있는데 홍콩 사태 이후에 싱가포르가 최대의 금융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운명의 날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